Q3 사삼이란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Q3 제품의 또 자매 형제격인 모델인데요. Q3 모델은 28mm라는 광각 렌즈를 장착하고 있던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43mm라는 약간 표준 화각이나 사람을 찍기 좋은 화각의 렌즈가 장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렌즈 화각의 차이고요. Q3 모델은 24mm라는 광각의 차이고요. Q3 모델은 24mm라는 광각의 차이점은? 이번에 43mm라는 광각의 차이점은 APO라고 불리는 아포렌즈라고 하는 매우 고급 렌즈가 장착된 모델이에요. Q3 모델은 제품분 안에서 가장 최고 사양의 가장 좋은 유리와 가장 외국을 잘 잡을 수 있는 색수차를 잡고 외국을 잡는 가장 고급 렌즈군을 뜻하는 렌즈의 APO렌즈라는 이름이 붙는데요. 그만큼의 고급 렌즈가 장착된 Q 카메라이고 라이카에서 처음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43mm 모델이 나오면서 Q3라는 모델에서 풍경을 넘어서 인물을 찍거나 사물을 찍거나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에서 찍을 수 있는 화각이 출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는 제품이고 한번 더 집중해서 포커스에서 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3 모델에서 아주 귀엽게 보고서는 어제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Q4 모델에서ake에서 공유 study영이도 있습니다. Q4 모델에서의 관심과 함께하는 세종 Ul gaz Надо 등 업로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요구wi 그리고 24 także Polk激아가기 대부분을 통해 저는 본지에 대한 이야기도 인생을 만나요. 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Q4 모델에서의 이름으로 이동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